선산을 지키려던 박수완은 결국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. 아버지, 이렇게 자면 좀 어떡해요. 아버지, 저 어떡해요! 아아악! 살인자! 살인자! 우리 아버지 살려내! 우리 아버지 살려내!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일이 날뛰면 안 되지. 너 이거 선산 팔 때까지 절대 안 끊어. 아, 저 동생도 어린데. 잘 생각해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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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아. 아버지 조상 치르고. 넌 한양에 있는 당숙 어르신 댁으로 가. 하영아. 언니는. 하영아. 하영아. 언니는 달보호에 갈게. 하하. 하하. 그때까지 뭐 하려고. 하하. 하하. 나랑 같이 가자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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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현이 감히 내 할아버지를 그리 만들어. 그러게 죄 없는 우리 아버지 왜 죽였어.